안녕~~ 안녕~~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아 잘하시겠다 일단 우리 트렌드를 위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둘 셋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오마이갓입니다 어떻게 궁금해 진짜 너무 진짜 선물치질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보러 와주시고 진짜 너무 고마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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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챙겨 드셨어요? 네 혹시 우리 몇년만에 인터뷰 시키는지 아세요? 6년이예요? 6년이예요? 바와원 바와원 아니 바와원 바나나알런지원지 나머지 3명은 클로즈의 이유로 세워두죠 일단 너넨 그때 너넨 너넨도 왔었어요 지금 다같이 있잖아요 완전히 세트 세트인데 바와원 때 같이 이런 동안 진짜 왔었서 우회 일단 이제 이게 1푸 가위때 오영이도 yes 마이크가 찍어서 오영이도 토소리도 하지라 네 아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저희도 어떡해요. 그늘 없나? 아니 근데 여기 크리들은 안 돼. 여기 크리들은 안 돼. 여기 옆에 옆에 옆에. 다리를 이렇게 막아. 크리들 저기 나무 밑에 앉아있는 거 어때요? 아 그렇군요. 괜찮아? 괜찮아? 노래가 안 됐잖아.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시원한 목소리로 함께 오는 시간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볼게. 그러니까 성냥감 상탄되어야 되겠다. 성냥감 상탄되어야 되겠다. 성냥감 상탄되어야 되겠다. 아니 오늘 일단 날씨와 공부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참 걱정되는 것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크리들이 같이 있으니까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아유 너무 고마워. 우리 그러면은 너무 미키미킹이 오랜만이라서 미키미킹에 지금 약간 진행을 한 번 맞춰주세요. 네 우리 1년 4개월 안에 콤백하는 오마이걸. 소감을 더 안 들어볼 수 없죠. 저 오랜만에 팬미팅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유빈씨 소감이 또 어떠신가요? 먼저 같이 와. 네 유빈씨요. 아아. 오우 우선은 우리 크리들 더워보여서 너무 미안하고. 아아. 그래서 이제. 아니 내가 오래 다 못 본 정도. 그래. 아 이거. 나한테 나도 될 거 같아. 어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기 와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오마이걸 중에? 여기요? 여기 와봤어? 여기는 처음이래. 여기는 크리스도 처음이죠? 네.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크리스도 있나 봐. 아니야. 택배도 여기 아니잖아. 여기요? 여기도 이래. 저쪽에 거고 일자로 나무판다 있는 데잖아. 그때 생겼나. 그때 그때 되게 많이 얹어. 그때 우리 웜피스. 웜피스. 우리 근데 되게 저녁에 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저녁에 하고 그 약간 청강 노란색 붙이나 있고. 맞아요. 와. 아니 진짜 비영이 형에 예빈이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비영이 형이 좋으니까 우리가 한국이랑 얘기할 때 모르는 것 같아요. 역시. 근데 내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와요. 아니요. 정확해. 아니요. 오늘도 아름다운 메뉴 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좋은가요. 사랑해요. 크리스도의 목소리만 더 아름다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지금 약간 뭐 중학생 시절 현장학습 시간에 이렇게 일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앉으실 때 그냥 두프가 앉으시고 그러셨어요? 네. 귀여워. 서울기 새롭새롭하지 않아요?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증 뒤로 넘기는 거 알아요? 그게 뭐? 몰라요? 게임 게임. 하나. 그게 맞아요. 그거는 똥나게 앉아서 하는 거고 수련회 같은데 가면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공증 뒤로 넘겨서 가장 빨리 넘기는 거 같아가지고 아. 어 맞아맞아. 회사 체육대회 회사 체육대회 부서 별로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약간 글씨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우리 크리들이 가장 궁금해 있을 걸 그리고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어? 어 이거 준비했었네 어 우리 팬들씨 고생 많았어요 더운 나이집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떨어진 거 먼저 읽어보자 떨어진 거 먼저 읽어보자 이거 와서 적어준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하나가 먼저 떨어졌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마이걸 미안 글씨를 못 따라 재간종이 쓴 재간종이 쓴 최근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세 가지 말고 쓴 칭찬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견제 center 당황 나는 승부는 힘들지 승희가 춤부 누구요 승희가 했을 때 조금 획득하길 안한다면 행복은 고민할 필요가 오늘 나는 이거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있니 네 세 가지 지금 회동 잘하고 있는거 하나 하나 로 회동 걸고 와 잘 걸려있어 마지막 한가지 아 알겠죠? 뭐가 별로 해야 되죠? 아 내가 했을 때 너한테 좋네 아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게 대해주는거 그거래요 잘 살고 있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승희 질문 바라세요 승희가 뽑아볼까요? 네 오 오 메뉴가 큰일이야 우와 이거 신기하다 오른쪽 멤버를 아이스크림으로 의논한다면 어떤 아이스크림? 오른쪽? 오 재밌겠다 16분까지 오른쪽으로 나는 아리입니다 아 아이스크림한테 온도로 해드립니다 오 오 오 오 오른쪽이 우리 우리 오른쪽으로 하자 아 네 아 그러면 이미부터 할까? 아이스크림을 잘 아니까? 아니 아리니는 요만필 오 오 오 요만필 사이지만 마음에 드네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 아 최소한님을 아 네 최소한님을 최소한님을 바닐라 아이스크림 얘 빵빠래 알아요? 아 알아 왜? 빵빠래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애 너 왜 빵빠래지? 아니 너 뭐 빵빠래지? 아니 빵빠래 고마워 최소한님 옛날사람이 비빅 이런거에 아니야 빵빠래지 옛날에 아이스크림 어 언니는 어쨌든 옛날사람 누가 봐 이렇게 이런 느낌 저는 이미는 어 약간 두가지가 생각이 좀 나지만 한가지는 쓰려볼게요 이거는 고추가 왜냐면 왜냐면 고추가 겉에는 약간 블루블루해가지고 보라색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안에는 딸기맛나서 약간 달콤하잖아요 약간 박스한 매력도 있고 약간 핑크한 매력도 있어서 이게 약간 도수가 같아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particularly 그래도 바래 오 오 오 너무 어마어마 안마 조그마 바래 이케 이즈 약간 그거 같은데, 그 시골사에서 하는 조절아이블디 다 쏙 잘 찾은 것 같죠? 엄청 톡톡히 나와요 나이스 아, 이거 되게 은근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사람은 방어로도 아이스크림을 사용하는데 나이스가 더 안 좋아 아니, 빵톤 안 좋아 으아, 빵톤 안 좋아 진짜 아, 빵톤 안 좋아 나이스가 더 안 좋아 나이스가 더 안 좋아 우유아닛이 바로 솜이가 뿌듯이 솜이가 뿌듯이 솜이가 뿌듯이 솜이 있다 바꿀게요 제가 미연이죠? 미연이는 제가 2개 하시면 되는데 와일드 밭이랑 와일드 밭이랑 백낭밭 백낭밭 두 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진 않을까? 별론가 중간을 하고 싶을 때 얼마나 슬픔을 줄지 별론가... 별론가 아예 없어요? 아니, 또... 별론가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요! 외노랑 이제 사탕이 생겼다? 아, 네! 아, 사탕이랑! 사탕, 초콜릿이랑 사탕이랑 피파랑 오는 거 아, 별론가? 사탕이 나고요? 하필 부분도 별로 안 좋아해요 어, 핵들이 줄 서서는 이런데 이런데 많이 안 좋아 사탕이 원래 사탕아내 컷까지 있었던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이쓰 오늘 대랫다, 앨번리 양만 볼까 봐 살 것 같구나 우리 다 쓸 때까만 ㅇㅇ 저 다음 질문을 지키세요 좋아요 알죠 아, 사진 진짜 좋겠다 어, 아... 이번 활동 때 오마이걸 멤버들의 최애 의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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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물이 딱 맞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다 애니의... 애니야! 네? 우승이에요! 근데 엄청 추워져요. 물과는 맛이 아주 맑다고 하니까요. 우승하세요. 왜냐하면 나무에 있는 모델도 한 거네요. 우승이 약간 더... 우승이 깨끗하다고 하니까 우승하시고 아유 너무 맛있어요. 그런 일이 약간 다이순 없으세요. 다이순! 다이순! 오늘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불렀습니다. 네. 알아듣는 질문? 불렀까요? 어? 불렀고 있나요? 아니요. 대답. 제가... 애니는 안 뽑았잖아. 엠컬 엠컬이다. 아아... 애니에게 같은... 저는... 저는... 아... 쇼맛둥이의 셀럽블리티의상 아... 셀럽블리티의상 셀럽블리티의상 이거랑 이거랑 약간... 거의... 의상들이랑은 가장 다른 제품이어서 이거 한번 뽑았습니다. 소중이랑... 여기가 나와서 남은거 제품들 이거 좋아하는... 어... 아... 뭐라고 해? 제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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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애장은요. 제가 좋아하는 애장은요. 앞으로는 이걸 의장입니다. 아, 예! 엷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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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엷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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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지! 엷티붕을 엷티! 고춧가루 뒤에까지 잘 돌려요? 네! 다행이다. 한 번 뽑아봤습니다. 뭐예요? 요즘 멤버에게 핑크 월드 이야기! 요즘 멤버에게 핑크 월드. 핑크 월드 있나요? 네. 아, 나 다리 잘못먹어. 혹시 저한테 핑크 월드 한 번도 언니한테 질문을 멤버들한테. 오늘 우리한테 제가 핑크 월드 이야기 먼저 할까요? 저는 멤버들이랑 블박이 찍은 거 보셨어요, 혹시? 네. 블박이 찍었을 때 굉장히 저희가 숙소생활을 했을 때 기분이 막 엄청나더라고요. 네. 다시 막 고기도 꼬워먹고, 자랑스 사진도 찍고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멤버들이랑 서로 바라보고 웃을 때 엄청 추천했어요. 네. 네. 엄청 좋았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리고 어둠께 안을 내면서 아린이가 뽀에 울어 온 영상을 봤을 때. 아, 저도 울었어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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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린이가 지금 피가가 있는 게 짠이 있어서. 그 두 번째를 보고 시킴했다. 아, 진짜. 아, 진짜. 네. 은하의 정리를 쓰고 있어요. 매우 오징어가 뜨겁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시민이 아프기도 하고 아. 아까gré 옷을 들고 뱉어라 могли. 아 왜 이래. 근데 언니 나 그럴 만해. 네네. 카운트다운 세드리사에 한기를 꽉꽉했었 ak. 아오오오오오오. 자기야 새끼리 뛰어나게 할까 아아아아 언니가 진짜 뛰어가는 건데요 저기 오늘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 그거 보여졌어 애교한테 너무 애기 싫어 그거 메이팅에는 안 나와서 언니가 튀겨져 아직 안 나와서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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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하자 잘 못하자 네 이제 치료야겠어 그렇습니다 전 한쪽에서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랬고요 다음주도 한번 물어보실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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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시장도 안아주지 않나요? 석시장도 안아주지 않나요? 띠! 띠! 어, 이제 나기로 들어가 있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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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다 길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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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 노래는 이 노래가 하나 틀어야될 것 같았어. 기억이 안 나는데. 잘했어, 오케이. 언니 기회였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잘했다. 아유, 잘하면 누가 하면 좋을까? 유빈이 거실이야. 유빈이? 우리 민학그룹들이 유빈이 거실을 해줬어요. 누나 가면 유빈이 했으면 좋겠대. 노래를 옆에서 틀어주면 아주 애기매리 싶어한다. 옆에 나와있어 떼고. 그러면 뭐지? 아, 이렇게. 진짜 안 나? 진짜 안 나. 진짜 안 나요? 이거 오해. 여기. 여기. 보일래? 왜 안 나? 야! 야! 이분치 센터로 와주세요. 자, 한 발자국 앞뒤로 앞뒤로 세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럴게요 당장 중입니다 시작 세문들에게 Darin 세문들에게 강 awhile 세문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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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나씩 할 사람! 그럼 승희한테 보고싶어! 우리 큰일도 이렇게 보고싶어! 양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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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하죠? 승희가 보고싶어요! 요즘 여행하는거? 여러분들 유행하는거 알아요? 아! 몰라! 몰라! 얘가 또 잘했을건데? 뭐야! 보여줘! 성공! 보여줘! 오늘 나이 덜고 나이 덜고 근데 저는 많이 했잖아요 저는 스페인에서 두 번이나 언니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해줄테니까 승희언니가 나를 몰고 때려야 하는거지 오케이 와아아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응 끼미조코 메뚠미조코 나이'd 길고 아이돌은 머빠미조코 어쩔 대로 생? 생인 아이소 아이돌 아이소 아이좌 그럼 그거 아까 보면서 왜 이러면서 끝냈어야 됐어 스페어 일단 나오고 다같이 바로 바다 날씨 뛰어라? 지금 생리.. 생리인데 뭐해요? 아 이런 거 해요? 들어온 것 같다고요? 네! 슈퍼샤이! 슈퍼샤이! 에 슈퍼샤이! 근데 이 슈퍼샤이! 고맙습니다 기문 좀 더 뽑아주세요 뭐라고요? 종이 좀 더 뽑아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직접 한 통씩 다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안전킬 있습니까?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비하가 오후 안전킬은 약간의 엎지만 주고 싶었는데 메슨 이쁜이 얼굴을 보니까 확실하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2일반에 할 계획이고요 스피드셔러 그것만 알아주라고 일부러 뽑아봤어요 알아줘요 제일도러스 노래 있어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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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요 스피드셔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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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야지로 한번 한번 여쭤볼까? 야지로 한번 한번 여쭤볼까? 야지로 한번 한번 여쭤볼까? 정말 부러워야 아아! 아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몇 개 부탁해? 코저스장에서는 아아! 좀 더 할 수 있대 근데 또 트위가 올라가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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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대개의 크리분들은 고음으로 붙잡고 고음으로 붙잡고 굉장히 멋있는 화보니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나이스! 여기 하는걸로 그리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중에 아까 소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소나기가 내려서 그런거 같은데 그쵸? 고음으로 붙잡고 아아! 엄마가 쪘다가 하는 거예요 저는 손흥이를 오랜곤! 오랜곤을 사랑해! 오랜곤을 사랑해! 고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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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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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출발!! 출발!!! 출발!! 출발!! 고맙습니다.